웬만하면, 웬만하면 쏴줘지말죠 우리 웬만하면 무시하고 꽝! 어디세요? 둘다 사망, 둘다 사망 아, 잡았어요? 한명이? 아, 형도 박았어요? 어, 거의 똑같은데? 진짜 위기? 란라이다님 감사합니다 40만 더 감사합니다. 좋izes fans 유튜브 40만명 축하드립니다, 핫 requirement 아까gil practicing 펴 jour? 응, 나도 펴 robbed 또 없는 것 처럼 없는 거 아니야? 없 welcome 바바바바밤 40만 구독자 기념 뭐 없어? 치킨 시간 먹었어? 영상 말고 그저께 치킨 시간 먹었어요 아니 뭐 24시간 방송이라든지 뭐 특별한 이벤트 없나요? 기쁜 날인데 왜 제가 고문을 당해요? 형 결혼식날에 막 물고문 당해요? 어 원래 결혼식날에 옛날에 발바닥 맞잖아 결혼식날에 되게 즐거운 날인데 아 요즘 옛날이 아니니까요 요즘에는 제가 옛날에 방송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즐거운 날이니까 결혼식날에도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즐기게 되었어요 저도 그래서 맛있게 치킨 시켜 먹었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시청자분들이랑 24시간 할 수 있잖아 같이 할 수도 있잖아 보시는 분들 지금 형 결혼식날에 24시간 결혼식 어때요? 즐거운 날이니까 하객들과 함께 24시간 결혼식 장모님 사위 나 잠깐만 쉬고 오게 장모님 24시간입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아니 나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 결혼식날이잖아요 오늘 결혼식날이잖아요 사돈 어르신 24시간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24시간 결혼식 기쁨이 오래하게 오 좋은데 아니 그 뭐야 그냥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날인데 왜 고통을 받습니까 서로 아 이거 희사하지 않은데 보통 아니야 별로 진짜요? 오늘 하시는거죠 막상 막상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은 마음잡고 하면은 할만해 음... 마음을 안잡으면요 마음 안잡으면 못하지 편하죠 그러면 원래 결혼도 마음잡고 해야 되는거잖아 그쵸 그럼요 그럼요 미스터 심심한데 결혼이 날거 아니죠 마음의 준비가 돼야지 어 이거 먹을거 많은데 이거 자리가 별로 없네 저 부스스 주웠어요 석궁 석궁이랑 석궁 안주워야겠다 뭐 배그 대표똥총 두개 주었네 탑투 저 기회가 된다면 쌍부스스 해보고 있어요 쌍부스스 어째 내가 해보라니까 싫다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네 맞아요 기회가 별로 안왔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안주워지냐 다 이거 아 버리자 어우 가방 나왔네 어 야 여기 석궁 석궁 화살통있다 주워줄게 아니 석궁 안주웠어요 안주웠어요 아 안주웠어 왜 쓰지 저 부스스 샷건이에요 아니에요 어 AK 나왔다 나 어제 배그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석궁밖에 안나와가지고 석궁 쏘다가 석궁 쏘다가 죽었는데 총이랑 맞다기 뜬다가 AK1로 submissions 어 설마 너는 뭐야 엇..뭐야 어? 아니 너는 그래 나의 부름에 응답하였구나 그 아이템입니까 으음 그 아이템 드셨군요 너 바사삭은 쓰지 바사삭 써요 바사삭 소음기 뒤집합시다 어 어.. 나 바사삭 그거 대용량 다.. 대용량 퀴즈.. 오오오오 개꿀 완전 좋쳐 부스의 전투력을 두배 이상 올려주는 그렇지 그렇지 야 바사.. 바사삭 보정기는 안쓰나? 아니 칙패드는 써요 아 보정기가 있는데.. 아쉽구만 컨테이너 두개짜리 털어졌어요? 지금 어 내가 털고있어 아니 두개짜리 두개짜리 안털어졌어 바사삭 조그 아니에요 저 형은 소음기에요 소음기 AR 소음기 그럼 그럼 여기..여기 그거 있네 스카스 있네 오오오 바빠 3렙 오랜만에 먹어온다 이거 온전한 상태로 먹어보는 일이 없는데 안전지대 근데 이거 잘하면 밀려겠는데 우리 19땡? 아니면 빨간집? 차있나 일단 봐야겠다 차있다 버기있다 템 먹고 갈래? 아 오케오케 템 변할까요? 저 형 템좀 드릴게요 덱 퀵 수익순답이 보정기 개머리판 그리고 5mm 저 AR.. AK에요 평소도 AK이요? 아 그래요? AK 총알 많아? 저.. 30발 있어요 방전한거 제외하고 30발? 네 30발 너무 작은데? 이거 헉! 이렇게 많아요? 어 나 총알 많아 맞아요 요즘 버기 낚시 저 요즘 얼만데 버기 낚시 해봤거든요 형 LG 파밍기 빠르게 대충 한 다음에 솔로 할때 이거 타.. 이거 안타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 이렇게 엎드려있어요 여기에 엎드려있어요 여기 엎드려있어요 아아아아아아 가까이 오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펑펑 펑 쏘는거 어 안보이.. 안보이는데? 어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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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어 탁 앉으면은 갑자기 옆에서 벌떡 일어나서 펑펑펑 타기도 전에 그냥 죽여버리는거죠 앞에서 벅이 또있다 어깨 두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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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오케이 두벅이 이것은 나의것 으앗 아하하하 으악 돈다 와당창 kk 안되잖아 탑에서 컨트롤을 컨트롤이 눌러도 안돼요 아 뭐야 뻥이였어? 된다고 하던데 나 처음 들었는데 개신박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AR 소음기 필요없어요? 아 소음기있지 형 어 8배율있다 8배율 먹을래? 8배율 2개에요 헉 네 이 판에 템이 잘 나오네 형 후라이팬 있어요? 아니 너 없어 없어 여기 2층에 있어요 저 약 534 있어요 되게 많아요 나 20 20 20 20 20 20 20 10 중 좋아 좋아 차타고 컨트롤 This 저 당연히 알죠 장난치지 마, 장난치세요? 저는 당연히 알죠 와...와...엿먹으세요 아니 뭐... 아니 내가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저분은 내가 모른다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아니 뭘 먹고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저 배그 200시간입니다 그건 튜토리얼급에서 나오는 거잖아 장난쳐?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여깄어요 반대쪽 위쪽차 여기차에 있어요 어...아 여기 8배율 오케이 오케이 형은 저기 내 차 프라이팬 어딨다고? 여기 형 그 집...어 그 집 2층 이 집 안 타셨구나 어 아 모르시는 분도 계셨네 아 모르...아니야... 야...이씨 모를 수도 있긴 하지 우리는 뭐 방송하니까 우리는 뭐 서로 정보 교환이 빠르니까 에...아니야 엿먹어 아 모를수도 있어 아 모를수도 있어 어 줄라 실망했어 나 진짜 아 이거 대용이 핵 들어오네 이거 오?... 저기도 잘 하잖아 아 나도 되게 고급 정보인 줄 알았어 내가 순간 고급 정보인 줄 알았어 거기는... 아 이게 더 차투리야 이 8 1등 각 아니야? 그럼요 돌리고 돌리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멘션 가자 여러분 멘션 돌리고 하면 어 바로? 아니 아니 여기 타러 갈까요? 자기장 밖에 파밍 할거면 멘션 안가도 되요 아 멘션 아니고 여긴 먼저 가도 되요 아무데나 가자 여기 먹자 그럼 여기 왔는데 허어! 삼뚝이 나 오길 잘했다 어 보우우 딩님 방송은 옛날같은거 같죠 저희는 여러분 인터넷 방송인이 제일 잘하는게 다른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소집이 제일 빨라요 무슨 사건 같은거 터지잖아요 저게 제일 빨라요 제일 그리고 관심사에요 궁금해요 신경쓸게 많이 없어 이제 AK 총알 좀 많아? 네 저 많아요 여기 2배율인데 드실래요? 아니 나 4배율도 있고 8배율도 있어 4배율 쓸래? 저 둘 다 한거 없어요 4배율 써? 나 원래 4배율을 잘 안써서 8배율 써야겠다 가자 그럼 저는 파밍이 다 되긴 했어요 저렇게 되었을거에요? 나도 충.. 나도 충분하긴 한데 어 근데 부스에서 이거 대용량 키트로 진짜 빠르다 원래 진짜 느리는데 맞아 이번엔 문이 안열려잉 네 여기 search 어? 자기장 왔구나 자기장 붐대가 별로 없네 저쪽에서 먹자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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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이제 군대 15겨나 줄 알AND 소리 나야 네 아 깜짝이야 지금 굳이 파밍할 필요 없긴 하죠 지금 파밍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굳이 지금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냥 밖에서 남는 시간에 파밍하는거에요 그냥 밖에서 시간 보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알아서 사람 줄거든 그렇다고 가만히 쉴 순 없잖아 그니까 다른거지 여기 M4 있네 소염기 있어? AR 소염기요? 아 이미 달아있어요 화장실 좀 갔다올께요 오케이 갔다오면 쓰러져있는거 아니야? 왜요? 소염기 빰빰 빠바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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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빰 collaborative 잖아 빰빰 빰빰 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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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b 올게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Can you do get to be Get to be Get to be Get to be 어? 야 먹을 거 진짜 잘 나오네 리치싱크서가 무슨 여덟개냐 다 먹어야 겠다 뭐야RO 아् 아 ту Parlament 색깔채팅이라고 트위치에서 색깔로 채팅 쓰였는데 그건 바로 삭제될걸요? 전 금치시켰거든요 아 기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퇴퇴 타다가 오면은 충성하는거 뭐야 이거요? 뭐라겠어요 약간 밈같아요 밈 무슨 무슨 문화에요 그거 아싸 문화 유용한 스톨키님 감사합니다 엠퍼 또 있네 와 드링크 왜 이렇게 많아 또 먹어야지 펄처 쇼크에요 쇼크 쇼크 아 이거 다 다음 다 만존지도 형 밀베 같아요 큰일났어요 그러네 우리 버기 두대인데 머리 바로 뚫릴텐데 가자 여기 집만 살짝 볼게 사실 먹을것도 없어요 근데 내 차를 어디다 놨더라 저기 있구나 밖에 해두지 않았나 음 바깥쪽 어 형 피가 없다 드링크 드셨어요? 응 먹고 있어 계속 풀 도핑이야 지금 오케이 나도 풀 도핑 나 붕대 빨고 있을게 천천히 나와 네 붕대 겁나 많다 몇개 있어요? 나 스무개 먹을래? 저 한 다섯개만 주실래요? 어 어 많이 주셨네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겠는데? 응 근데 문제는 다리를 건너대는 거라는거에요 건너기 싫다 아 진짜 밀베 딱 정중앙이네 거의 거의 90% 확률으로 밑에 자릴거 같아요 음 사람 살려요 소리 계속 다 진짜 가자 오케이 일단 안전지로부터 여기부터 다운데라 오케이 다리에 그쳐있으면 괜히 또 죽으니까 거랑 가자 거기 두개 뚜벅이 가자 뚜벅이 뚜벅이ять 뚜벅이져 지금 만약 뚜벅이가 continuar 아 날라가 날라가 설마 기계상 다잡 Combat fever 지 iyo 아 중에 다 잡았을리를 없어 어어 한바퀴 떨어졌어 어 나왔따 이제 숨도는 서진이 또 붕대 먹어야겠네 응 아 지금 집 왜 이렇게 많아 사람 불안하게 그러니까 졸라 부담스럽네 어 형 앞에 하나 내 앞에? 일단 맞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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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기장 밖이에요 저 형 쪽이에요 형 근처에요 어 나 갈라고 빠져나갈래 저기 있다 세대 저기 어디냐면은 저기 W285 방향 집 지금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오케이 아마 알텐데 이거 아 우리 그냥 움직이죠 이거 밀벼 가야된다 우리 피해보카 그냥 움직이자 도핑하고 저렇게 잡지말고 저렇게 차도 없는 새끼라서 그냥 가는게 나 싸워줄 필요가 없어 하아 피 다쳤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가는게 낫겠지? 아니 오른쪽으로 가는게 오히려 확률상 적은 오른쪽 왼쪽에 있을거야 적은 왼쪽에? 오른쪽에 있었으면 갔겠지 아마 다 완전히 걸려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여기로 어 저기 움직인다 앞에 트럭 앞에 트럭에 오자란 트럭 발견 발견 어 보이지 쏟게요 어 하나 둘 돌 뒤에 숨었다 어딘지 모른다 잠깐 멈췄다 자기 쏟시다 개피 개피 뚝배기 어 야 뒤에 야 컴팔이야 가자 가자 형 기절시켰어요 티어 티어 어 티어 티어 왼쪽다리로 아 오른쪽다리로 오케이 노란색깔로 가시면 돼 노란색깔 오케이 앞에 저거 구종트로가 하나 있다 음 싸우지마 웬만하면 싸우지 말죠 우리 웬만하면 무시하고 꽝 킬 하하하하하하하 어디세요 둘 다 사망 둘 다 사망 아 잡았어요 한명이? 한명 잡았어요? 하나 내가 박았어 아 형도 박았어요? 하하하하하하 벅이 두대 죽은거야? 멍청한 녀석들 그지새끼들 아냐 어 얘는 카구팔이 있는데 좋네 오 카구팔 좋네 AR 소음기 책패드 있어? 책패드사 없어요 탄띠 있어 탄띠에 AR 소음기 줬어요 저 얘 때문에 사비울도 형 사비울도 형 사비울도 있죠 음 아니 나 사비울도 있어 사비울도 필요없어요? 음 사비울도 필요없어요? 음 나 얘네 차 탈래 그래서 줄어든다 좀 있으면 이제 지금 가면 딱이다 좀 자기장도 갔네 어 마사카 왜왜왜왜 아니다 어 깜짝이자 어 어 어 주... 주집었어 흐흫 흐흫 야 버기 두대에 죽어버렸어 얘가 아니 자기... 자기도 버기 탈락을 했는데 안타더라고 내가 누락을 했는데 별로 아프더라고 안타봐 별로 아프진 않네요 근데 장인장이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아프네 아마 이제 도착하면 좀 아프겠지 음 거기 또 있네 여기 어 어 어 설마 아냐아냐 어 잘 써 앞에 레토나 또 있다 형 레토나 또 있다 타실래요? 음 저거 타야겠는데 레토나 두대 있네 여기도 있고 앞에 또 있어요 레토나 왜이렇게 많아 여기 나 이름도 없고 일단 피가 없어 우리 피부터 채울까요? 그럼 약간 업체사 도핑부터 할까요? 어 쿨도피 하자 응 나 535거든 535 저 32 313 313 이제 먹으면 먹고 나면 313 꽤 있어요 응 됐다 됐다 장전도 해놓고 가야지 나도 장전해야겠다 좋아 가시죠 와 레토나 두배 구멍이리오 갑시다 이거 밀베에 입구로 들어가야되나?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아 들어가야되네 일단 오른쪽으로 들어가자 산소로 들어가죠 여기서 1분 남았으니까 아직 여기 여기 쪽에서 피해복하시게 공대에 빨개야죠 나도 엎드려서 회복좀 따르르 차 버려야되나? 아 또 건물이 더 많은데 밀베는 또 전 밀베는 전문 전투원들 많아갖고 빡센데 이거 저희 차 버려야되나 밀베 안에서는 차 솔직히 못 움직여요 저기서 밀베까지만 차타고 갈까요? 밀베 안에서 밀베 저기 입구까지만? 안에까지만? 밀베에서 어디로 가야 잠깐만 밀베 안에도 그거있잖아 벙커같이 생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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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붙어있는거 제가 핑 찍어 노란색깔 음 쩌로? 근데 뒤쪽은 어떻게 뒤쪽은 어떻게봐? 저거 그냥 아예 막혀있어요 문 한군데요 딱 하나 안쪽 안쪽으로 밀베 안쪽으로 문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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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베 안쪽 밀베 안쪽으로 문 열렸어요 여기 어허 편한데 어우 졸라 쪼바 개좋아 이런 데 숨어있으면 귀신도 못 내가 예전에 공포영화 주온 이런거 보면서 생각했는데 왜요? 귀신이 튀어나와야되는데 튀어나오는 공간이 없으면 못나오잖아 하하하하 그러니까 막 개집같은데 문닫고 혼자 들어가있으면 귀신이 어떻게 나와 개집? 개집안에 들어간다고요? 어 개집이나 막 그런데에 들어가가지고 그치 얼굴도 못보여주지 개집이 좁아서 그래갖고 내가 예전에 그 생각엔 개집이 무서울라면 얼굴을 보여줘야되는데 바닥에 카구팔이 있다던데? 응? 오? 나 쓸래 카구팔이 있어 거기? 네 바닥에 있었어요 진짜네 저 카구팔 좋았어요 칡패드가 없죠 근데?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야 다음자리 히익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지려버렸어 우리 소음기 뒤고 지렸다 지금 우리 앞에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조심해야돼 으흠 으흠 여기 포근하다 좋다 기분 좋아 여기 왜 문은 없는거야 문까지 닫아놓으면 완전 편안할텐데 진짜 근데 진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진짜 올라가면은 앞에 있는 감장이 엎드려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으면 너무 노출되서 나도 오히려 올라갈 수 있나?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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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오른쪽이네? 짱짱 산쪽이네 언덕 위쪽이네 보여? 아니 안보여요 근데 소리는 저기가 맞아요 M24다 M24 10명 남았다 그러네 MK14랑 M24 여기 철조망 있어가지고 총도 잘 안맞더라구요 발 앞에 저기 보인다 저기 앞에 있네 나무쪽에 있네 뛰고 있네 다 만전지대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잠깐 눈좀 붙일테니까 순차로우면 껴어 알겠습니다 근무 잘서고 알겠습니다 조졌습니다 형님 아니 뭐라야되지 이따가 들어가서 라면이나 하나 먹자 지금 안전지대 조졌습니다 형님 형님 어 안전지대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인데 스물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 바로 천천히 나가면 되겠네 다 죽은 다음에 천천히 나가야돼 어쩌면 자기장 좀 맞고 나가야될수도 있어요 저희 맞으면서 나가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자기장 한 5초정도 맞다가 나가는게 나을수도 있어 자기장 맞고 나가면 애들 진짜 경기 안하거든요 그쪽은 구급상자 하나 먹고 그쵸그쵸 구급상자 하나 먹고 나가는거죠 어 저기 사람 앞에 사람 어디? 저기 하나 지나갔어 240을 240? 어 저기 보이지 안보여요 여기서 아 보인다 보인다 능선 위로 올라가네 이거 5초 지나고 나가죠 저희 구급상자 하나 빨고 나가죠 차라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조킹도 다 해놓고 그러면 오케이 이거 해놓고 어 바로 앞에 사람 발소리 우리 알고있다 우리는 또있어 친구있어 저기있다 킬 나이스 양내나 키트 여섯명 남았어 자기장 이거 구급상자 저기야 배 또 지나간다 소음기인데 아 소음기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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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형 이거 구급상자 두개 두세요 저 엄청 많아요 저는 키트 하나 있어요 맞음과 동시에 하나 먹고 하나 더 먹고 나갈까 그리고 두개먹고 나갈까 그러면 두개먹고 나갈까 두개먹고 나갈까 두개되나 지금 하나 아직 안빠라진다 어 어 바로 빨께요 바로 빨께요 하나 더 빨께요 하나 더 빨께요 오케이 나도 하나 더 먹었어 야 2대1이야 2대1 오케이 오케이 저 키트 먹었어요 바로 나가야되요 피 진짜 빨리 난다 달려 달려 여기 안 지나갔죠 여기 저쪽으로 괜찮아 쏜다 저 위야 어 위치 확인 어디지 됐어 하나 더 먹어 피하나 더 치워 오케이 위치는 W방향 오케이 나무 나무 뒤에요? 그런거 같애 뭔 총리였지 저게 MK14인거 같은데 저게 SKS나 SKS 같아 SKS 이거 연막 던지고 뛸까요? 어 쏜다 오른쪽 같은데? 어 방에 옮겼네 옮겼네 위치 바꿨어 어디지? 정확히 모르겠어 큰일났네 일단 연막 연막가 연막가 스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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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다 엎어져있는거 보인다 쏴봐요 쏴봐요 잘 안보여 지금 여기 최선 아 발견됐다 저기 불빛 보이지 어 보이지 아 나 엎드려 아 기절 일단 구해줄게 바로 뛰어야되요 이거 양 먹을 시간 없어 국산자 먹을 시간 먹을 시간 없구나 아 이거 살 수 있나 이거 바로 뛰어 바로 뛰어야되요 뛰면 살수 있겠다 넘어 뛰어 나이렇게 끼잖아 아 누웠다 나 누웠어 어 랩도 랩도 아 저기 있다 오른쪽 너 오른쪽 오른쪽으로 뛰어 킬 나이실 지킨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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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라지그라지그라지이야 야 형님이랑을 배우셨습니다 뚜벅이디어 지냈습니다 형님 야 전략 지려워 했다 아우 횡창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우리 그 구급상 다 두개 먹고 안나가는 판단 좋았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어 그때 다 줄었어 야 거기서 다 줄었어 애들 이만하시죠 이만하시죠 이게 전략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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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형님 너무 좋았어요 아아 아